자 시작해라 GSB-16 알리 기본 세트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브로셔, 손잡이, 봉품, 그리고 악세사리 세트 들어있습니다 악세사리 세트는 칼블럭 규격별, 피스 규격별, 철판, 콘크리트, 목재용 비트 플러스, 마이너스, 직결 피스라든지 일반 피스를 조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구성품입니다 오징어, 직결 피스라의 전체를 조일 수 있습니다 오징어 타이너 오징어 타이너 으 오징어 타이너